남과 북의 평화를 생산했던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도 6년이 흘렀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개와 평화통일의 바람을 담은 전시회가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청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지러란 일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개성공단 노동자. 사랑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손가락 하트가 인상적입니다. 남북의 소년과 소녀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에는 평화통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출신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화가 선무의 그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분단된 지가 70년 된 것 같은데 사실 분단된 게 좋지 않잖아요. 장점이 별로 없고 단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서 빨리 통일을 하게 돼서 나라도 발전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고 우리 역사와 민족 문제를 주제로 활동 중인 사진작가 유수가 측은 개성공단 남북 노동자들의 일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협조로 옛 경기도 지역인 개성의 모습과 개성공단의 일상을 담은 사진도 전시 중입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한 개성열차도 운행 중입니다. 열차를 타고 김포 애기봉역에서 개성마롤대역에 도착해 옛 고려유적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경도의회 경기 마루에서는 개막일 동안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생산품을 체험하고 구매해 볼 수 있는 판촉 행사도 열렸습니다. 개성공단 상인들이 다시 한 번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체인 개성공단에서 함께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문을 연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